선을 놓아야만 한다는 걸 스스로 속여가면 웃겨낸 꿈을 낀 순간 저는 이따 한지성을 만나서 놀이공원에 갑니다. 아하하 스트레이 퀴즈에서 최애 멤버가 있다면? 됐어요? 다? 오오오 멤버 다가를 착하지 않아? 다가가 내 자식 같아서 좋아 아니요 짠 저 지금 여기 상빈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용인으로 떠납니다 제가 왜 다시 숙소에 왔냐 한지성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지성을 예 휴가의 한지성 놀아주기 프로젝트 나 놀아주기야 내가 형 놀아주기지 아 그러세요 놀기 아주 딱 좋은 날씨야 자회에서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자이로드롭 탈 수 있어요? 아 다 안 무서워 나 자이로드롭은 잘 타 내가 롤러코스탄 잘 타거든? 어 자이로드롭은 진짜 무섭더라 내려간다 어? 아 이거잖아 맞아 맞아 아 달려있지 나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다 나도 와 왔어 왔어 허리가 왔어 허리에 왔어 오자마자 퍼레이드를 보는구만 일단 머리띠를 사자 어? 진짜? 너 아주 제대로 놀아보자 이거구나 오늘 제대로 놀아야지 자 다음 탈 아까 나 토끼할래 나 다음 탈 어휴 나 기린할래요 기린? 어 됐다 놀래야겠다 하나씩 가자 그래 어 네 저거 저거 노란거 저거 뭐? 노란거 타야돼 어 저거 재밌지 어 야 야 사람이 아주 야 잘 생각해야돼 진짜 타는거야 여기 중간가면 못나와 벌써 힘들다 이제 근데 집에 갈래? 살려줘 1시간 20분을 똑같은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 20분에 왔는데 아 3시 40분이에요 와 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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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무서운건 둘째치고 아니 무섭진 않은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러분 아내가 덥다고 패딩을 놓고 오시면은 저희처럼 돼요 망해 아 추운 일로 올까? 중국요리? 어 싫어 그러면 그래 과장면? 뭐? 몰라 모두 다 좋아 나도 저게 다 좋아 한숨도 돌아다 볼래? 죽대 없는 사람 아휴 죽대 없는 사람 야 트러스 트러스 소세지 빠이 어 네 가자 찾았어요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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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스티커 사진이나 좀 찍어볼까요? 아 형이랑 찍을까요? 네 들어보시죠 미신 존재가 못 불러서 뭐 아 오자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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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죠 이런거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또 어? 한국어 조용히 말하면 안될까? 이용욕은 공사천원 공사천원 나왔어 나왔어 치명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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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이거 어디다 놔? 그래 스테이가 발견하면 돌아가겠지 스테이 선물 지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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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갑에 놔 진짜 살아있는데? 살아있지 오우 움직여 오우 엄청 빨리 뛴다 오우 오우 조용히 보다 오우 그렇게 커? 모형이잖아 모형이네 야 우리 생각해보면 진짜로 한국 진짜 없다 여기 지금 하나 탔는데 모든 기운이 다 빨렸어 하나 하나 타고 밥 먹는데 내시게 쏟았어요 민우의 휴가 브이로그 1일차 성공 잘 보이겠지? 그럴거야 오늘은 친구들하고 밥 먹고 어 뭐야 그야 뭐야 쇼핑하러 가는 날 흔한 친구와의 전화통화 어디야 야 거기 분식집에서 밥 먹고 가자 어 어 다리가 길어보이는 아이비클럽 야 야 야 어딨어? 저긴데요 봐라 어디가? 어 뭐야 바뀌었어? 응 오 나왔지 자 이건데 아 오랜만에 먹을게요 저는 진포공항 가는 중 김포공항 가는 중 하하하하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가위바위바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한 명 몰아서 사기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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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커피 커피 풀린다 뇌가 풀린다 그냥 브이로그는 괜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여유로움을 보여주면 된다고요 여기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 다 주차장이야? 아 놀러 가진 분들이나 그래 내려가자 다 한 것 같다 그래 이거 생각보다 무섭구만 린우는 귀여워가니랑 린우는 복지인데? 아 그런 것도 알고 계시지 우리 친구들이 제 모니터링을 진짜 잘하나봐요 다 알아 다 알아 쇼핑 끝 이제 헬스 가야지 헬스 휴가 때도 운동은 포기할 수 없다 화이팅 할머니 댁 갔다가 친구들하고 연극 보러 갈 거예요 할머니랑 점심도 먹고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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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